유래교원이 쿠팡 플레이 다음에 처음 시작합니다 근데 구팡 플레이 다음주에 토트파이어린맨이 당국에서 경기를 갔는데 다음주에 파이어린 밀렌 사타 파이어린과 토트넘이잜만 Crew 바이렛 미넨에서 일주일을 작년에 놀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어떻게든 올려보고 싶어서 한번 만들어보았고 그 영상을 짧게나마 봐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누구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농구를 하면서 힙합을 듣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거를 힙홉이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축구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와 어떤 음악이 어울릴까 했다면 지금은 축구와 힙합, 드릴도 힙합이죠. 힙합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답니다. 그 힙합 드릴을 유케이드를 이끈 친구 중 이끈 래퍼 중 센트럴 씨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 래퍼의 음악을 자주 듣는데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만든 축구드라마가 있는데 그 축구드라마 보면 A Make a Drill 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나 모르겠지만 하지만 드릴이라는 축구를 축구에서 드릴이라는 용어는 연습을 하자 빡세게 오늘 해보자라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요즘 들을 음악을 들으면서 축구를 상상하면서 축구를 하는 것에 빠져있답니다. 예 예 bought It's a beautiful day right now. It's a beautiful day right now. We want to make sure y'all remember this night. What is day? FUCK IT. This day and this night. For the rest of your motherfucking lives. We want y'all to remember this shit when you 96. Can we make this shit unforgetta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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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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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